네, 아이네트 GPS입니다. 평택 혁신도시 소울스케어에 설치되어 있는 라운드형 대형 시계입니다. 높이 2m에 가로는 11m입니다. GPS 시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3만년에 1초도 안틀립니다. 자, 현재 시간이 정확한 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다음 시각은 오후 7시 41분 40초입니다. 다음 시각은 오후 7시 41분 40초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다음 시각은 오후 7시 42분 40초입니다. 다음 시각은 오후 7시 42분 40초입니다. 감사합니다.